세 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면 한 번 해주시고요 2층 한 번 다시 찍을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괜찮은 연습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고생하셔서 연습을 이렇게 박수 올려주시고요 이번에는 2층 교체 미저들 연습을 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하게 포즈 한 번 취해주시고요 왼쪽 한 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왼쪽 조회 해주셔도 돼요 네 오른쪽 한 번 바라보시고요 가운데 한 번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2층 더 네 2층 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 두 배우님께 박수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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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